나의 첫 감성 캠핑 그 설렘을 간직해줄 아날로그 감성의 카메라는 필수 그리고 함께 달달한 추억을 만들고픈 나의 소중한 사람을 초대할 거야 잠시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나는 감성 충만한 캠핑 그 사람과 함께라면 더욱 행복할 것 같아 이 사람은요 안 보고 있으면 되게 보고 싶고 궁금한 사람이에요 근데 함께 있으면 너무 즐겁고 행복한데 요새 그런 시간을 보낼 수가 없어서 이번에 한번 그 사람과 여행을 떠나보려고 해요 저의 편지를 읽고 기분 좋은 답이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시내의 애정이 듬뿍 담긴 여행 프로포즈 과연 누가 받게 될지 궁금하지? 그 주인공은 바로 요즘 드라마 촬영 때문에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아름다운 그녀 누구보다 뜨거운 해를 보내고 있는 나의 절친 세영언니야 어때 언니? 나 시내와 함께 떠나지 않을래? 요즘 날씨는 덥고 맨날 매일매일 촬영 중이었는데 이렇게 감성 캠핑에 초대를 했으니 너무 기분 좋은데요 그래서 막 설레요 한여름에 눈부신 햇살을 닮은 아시아 스타 박신혜 맑고 푸른 하늘을 닮은 매력적인 그녀 박사영 그녀들이 제안하는 스타일리시한 캠핑 스타일 올여름을 촉촉하게 물들일 감성 충만한 캠핑 스토리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박신혜, 박사영의 포토 캠핑 로그 하나, 둘, 셋 박신혜, 박사영의 포토 캠핑